왼쪽 날개를 들어 올리면 반대쪽, 오른쪽 날개는 뒤에가 내려가요. 비행기 조정관을 뒤로 당기면 얘는 자동, 비행기 엔진을 해서 이 프로터라를 돌려서. 지상에서 엄청 돌아올 거예요. 지상에서? 네. 여기에서 꽐랑 나오잖아요. 여기에서. 여기에서. 여기 올라가고. 제가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 긴장도 되고 참 뭐였을 느낌이신지. 한 명씩 있었대. 근데 딱 동시에 떠 있으면은 뭔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뭔가 상편 있게 느끼고. 그러면 보이다. 그래서 막 카메라를 날던 자체가 엄청 흥분되고 또 보이는 느낌이라며.